.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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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는 땅에, 그, 그 여 끊어? 아니 형님 여기, 끊어? 네, 이제 보니 책임이다. 아, 내가 청양고라구. 응? 지금 오다가 우리 이렇게 치어먹을까? 아, 치어보세요? 아, 할머니들 놀지. 난 길어. 난 기쁜데. 대신 안타고 이곳은 1.5cm 정도 되죠? 1마리에 남겨? 1마리에 남겨? 거의 2cm 되죠? 못 자랐다. 한 번에 남겨주세요. 한 번에 남겨주세요. 한 번에 남겨주세요. 한 번에 남겨주세요. 남성들에게 출고된 치킨. 인어 scoops 예제 게다가 식용염이에요. 넙가 중간에 남겨 두려워. 이것은 PhD인 치킨. 한국의 앞으로도 가사나는 제한이. 여행을 한 번에 남겨주세요. 이 편의 상황에 남겨주세요. 이런 흥미한 맛이 sangat 많아요. 이 편의 상황이 건강하려고요. 조금 더 좋은 arithmetic. 이 편의 상황에 남겨주신 것 Capitol. 일단 이 편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꺼운 도장기가 튀어올랐죠. 그리고 튀어올린 도장기를 다시 눕혀주니까 또다시 등 위에서 도장기가 이렇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섬유가 없는 너무 급격하게 주지를 눕혀주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지 등 위에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굵게 자라는 경우 이 도장기를 주지로 키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기존에 있던 이 주지들은 그쪽에 음련의 예를 할 수 있도록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주지로 결과적으로 이건 장기적으로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섬유나무는 씹은 지 만 2년이 된 2년생 섬유나무가 되었는데요. 섬유나무가 되었는데요. 지난해 그러니까 2년차에 벌써 섬유가 하나 열리는데 예, 금년에는 훨씬 더 많은 순유가 한결일 거다로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유가 밀릴 수 있도록 순유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가짐을 담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그런데 일개, 거둔한 점 이런 것은 이런 거에 대해서 단축전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너무 번잡아야 될 부위 보다 한 번씩 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순위를 주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 높은 점은 주지선이 이겁니다. 주지가 이렇게 주욱 올라가는데요. 주지가 주욱 올라가는데 경쟁기 역할을 하는 두꺼운 가지는 않습니다. 주지를 이걸로 품게 될 것 같아요. 경쟁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옆에 있는 이런 가지들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두껍으로 그것도 지금 두껍습니다. 경쟁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두꺼운 가지는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장가지를 놔둘겠습니다. 이렇게 장가지,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등이, 그 뒤에는 놔둬서 여기에서 열매를 다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에 있어서 이렇게 전라타고 밑에 이렇게 열매가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까지 보시면, 근래의 주지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까 효과 비슷하기에 등 위에서 도연히 가진 문제입니다. 이게 멋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것을 도장지로 써갈 생각입니다. 주지로 써갈 생각입니다. 주지 라인이 이렇게 꼬올라가고요. 이것은 금년에 놔둬서 열매를 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 위에 있는 이런 가장 상단을 제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거해 주시면. 금년에 여기에서 열매를 달고 장기적으로는 이걸 제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열매가 상당히 많이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 해서 전라타고 해주겠습니다. 금년에는 상태가 이른 모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여기에서 주지는 1가지입니다. 2가지가 다 있고요. 주지 연장선이 이 두꺼운 가지는 따라가는 2선이 주지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보면 되기를 보면 겹쳐있죠. 이렇게 겹쳐있는 가지는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지 할 때도 별로 없는데. 이것도 지금 힘이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낫해? 네. 이른 열차 같은 거. 이 가지로 키가 올라가면 나중에 덕분에 좋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 키가 커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중앙점 저기가 키들이 있잖아. 끊어뿌면 확 긍정지가 돼가지고. 끊어뿌면 여기로 끌어야 되지. 그 끊어뿌면 여기로 끌어야 되지. 그 끊어뿌면 여기로 끌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아까 주 선생님들한테 끊어졌거든. 연연에는 이게 말이 다. 막 하얗다. 근데. 벽뱅 편에 저거 올라가는게. 두 가지. 한 가지만 쭉. 세 개 있잖아. 이제까지. 구성. 이거 지금 세 개잖아. 근데 저. 옆에. 저거. 크기 옆에 자르고 자르고 좁아가 하나 두 겹대가 하나 자르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키우는걸? 응 그렇게 키우지네 그러면 형님 이 가지는 손대면 안 되잖아 응 여기 매일에 가집니다 여기 와서 잡고 있어요 으 아 으 아니가지돼 하자 아 으 으 으 으 으 5 아 뭐 뭐 뭐 뭐 뭐 받았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랩키지 잡는거겠지? 랩키지 잡는거겠지? 랩키지 잡는거겠지? 그런거겠지? 랩키지 잡는거겠지 오늘 랩키지 잡은거겠지? 랩킹이 치다 랩킹이 치아야 하나? 먹도 안하네 입에서 안 담으거든요 입에서 안 담으거든요 칼팔 먹을 거 한 개 줘야 되겠네 응